아너미약 뭐? 헬스하자 벼르릉 벼르릉 아니 힘쌓 아클 약전 세력 힘쌓 구슬주머니 아클 엘다 뒤 휘어 뭐? 이걸 고통을 못 지우게 하네 이걸 고통을 못 지우게 하네 힘 도와줘 힘 위대한 근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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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부터 빨리 치우고 싶은데 그럼 몰루피오 좀 가보자 베란 아싸 그 답은 바로 우아함이었습니다 아니 강화할걸 보식복사 아 사신복사 사신복사 보식복사 사신복사 아 포식들 확률 너무 낮은데 하지만 뽑으면 100% 헐 1타 1타 뭐? 안 먹히려고 별짓을 다하는 무감각 부칼 아 부칼 너무 땡기는데 무감각도 갖고 싶고 고식 포식 포식이네요 연사 연사사신 부적 부적특위스택 돌연변이 아니 근데 이러면 보직 못하는데 와 개쎄네 아 아 니 문제 포식 리스트 탈락입니다 포식후보 탈락 포식후보 탈락 선둥이 이렇게 센 카드였어 포식후보 탈락 포식후보 탈락 포식후보 탈락 포식후보 탈락 포식후보 탈락 파열 압고통 남겨둘걸 아 근데 타격 5장 있는거 좀 먹을 수 있나 이거 모지롱 무칼? 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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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 마치 무칼 서턴의 강한 타입 이번 런에 개구리가 있었어야 했는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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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미 해식이 없닸슴 어디로 갈까 왼쪽으로 하자 아 이거 땜에 물음표 하고는 싶은데 해봤자 쓰레기 이벤트 밖에 안 나온다 약방어 약방어 팀 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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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끈 33 오 오우 타격수비 더럽게 받네 진짜 오우 타격수비 도전 오우 타격수비 매태전 공격카드가 한장이면 때릴 수가 없다 아참참 방호도가 안 쌓일 것 같지만 그래도 와 세상에 103피보 숨길 생각도 없음 영어로 으 elas 으 으 으 으 으 터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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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맞나? 싶은데 파워~~ 옆에 거 강화되어 있었으면 뭐 어쩔 것 같은데 내무감각 대학생들이 우산을 쓰지 않는 이유는 비라도 맞고 싶어서 헉 교수님의 씨뿌리기 대학생의 비바라기 대학생의 비바라기 오..식 또 들리는 거 같지만 대단히 안정적인 등반이야 피도 어느덧 꿀피고 도자기 도자기 쌍퐁 두 Serge 도자기 도자기 마이콘 도자기 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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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리차 머페 속수부챙인 기간 보식자 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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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검 미라손? 가방? 가방이 낫겠다. 파워가 두개밖에 없네. 킹시병? 개몽? 그건 너무 개몽이겠지? 스네코가 맨날 삼코만 주는데 개몽 쓸만하지 않을까? 개몽 삼코 힘주고 뭐라도 해야될거 아냐? 한석이라도 해. 야호! 이게 당신의 재력입니다. 장패가 힘깡낸다. 나갈놈. 나갈놈. 여사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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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휴대에 딜. 여사대검. 좌. 違이. 빡 Portland 어색. lebihIVE. 해컨 해컨 아니요 그냥 두배됩니다 잡아야겠다 생기 악형 악형 잘 떴네 임포션 어떡하지 밥 먹고 들고 갈까 1턴 바리악형 좋고요 3호 서순 아 이거 쓸라그랬는데 5호 서순 4호 서순 4호 서순 3호 서순 깨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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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amado 꿀괴 0코파기 15 최종 보스다운 위험이다 아 이거 어느 세월에 앙어도 올리냐 뭐? 뭐? 이겼네 그접 그접 승리 와 2800점밖에 안 나와 아프레오 오늘 두 장의 저주를 막아줘서 한 장도 받지 않았네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스네코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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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